맘 편안, 나의 최애 장소 안녕 여러분 오늘은 나의 최애 장소를 소개해볼까 해요 미르는 이 장소를 좋아해요 항상 여기서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기 대회에라도 나가볼까요? 아, 움직였다 으아악 피곤한가 봐요 보기에도 마른함이 느껴지네요 꾸벅꾸벅 돌고 있는 미르 이 자리가 정말 편한가 봐요 귀여운 손은 크게 한 번 더 미르는 계속 돌다 잠들었어요 미르는 계속 돌다 잠들었어요 아수아 пре열소 Let's see 더 열심히 돈다 잠들 told 으 눈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